네, 이스라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워부터 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예. 그래서, 아,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3년 만에, 예. 아, it's been 3 years. 이게, 마지막에 제가 콘서트를 LA에서 한 게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저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시 저를, 아, 제가 사랑하는 캘리포니아, LA로 다시 불러주신 분들이 또 여기, 예, 회창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일단 좀 외국분들이 좀 계시니까, 간단하게, 영어로.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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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아, 오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예, 노래할 거고요. 아무래도, 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구경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안 하잖아요, 최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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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을 많이 하고. 저는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이셔서. 예. 저는 원래 가수입니다. 예. 가수고, 노래를 많이 했던 그런 가수인데, 오늘 어쨌든, 공연으로, 콘서트로, 예배에도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일단, 기분이 좋고요. 오늘 뭐, 아시는 노래가 있으시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열성적으로, 예.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어차피, 옆에 있는 분들, 또 볼 거 아니잖아요. 예.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예. 함께, 즐겨주시고, 뭐, 춤이, 춤, 추고 싶으시면, 추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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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혹시 저를 보시면 편하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 사진을 다 찍어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러니까 저 보시려면 체육관을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워낙 미국에 계신 분들 운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Hope you guys work out everyday You can guys meet me in person if you guys come to gym So just sign out, okay?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하루 집회해 주시고요 뭐 좀 약간 중간중간에 들면 제가 노래도 많이 하고 나중에도 굉장히 신화 노래를 여러분들의 추억을 들려드리기 위한 노래도 많이 하는데 함께 또 불러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세요 혼자 부르기가 정말 이제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는 노래할 때 물을 잘 안 먹었습니다 형대도 튼튼해서 잘 안 먹는데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조금 건조해요 제가 주말에 물을 좀 마시더라도 얘기를 좀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한 잔 마실게요 원래 제가 물을 이렇게 먹고 하는데 빨대가 있으니까 이상하네 일단 그러면 오늘 노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무서워했음 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아주 좋습니다 за microscopía Cheren 이 именно 우리 formations